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무리하게 수사해서 탄핵을 시킨 그런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을 그렇게 오랜 기간 수사를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들이 기각을 한 것 아닙니까 전번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석연치 않게 모든 것이 그냥 검찰 수사가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같은 사람들은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법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많은 그런 수사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결실이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마무리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이 50억 클럽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됐던 50억 클럽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들을 결국은 검찰이 뭐 하는 신용을 내고 폼만 잡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덮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 건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공병호 tv에서도 한 분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이게 다 쇼다 그러니까 그냥 1심 2심 가면서 다 그냥 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허물으면 그냥 녹아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냥 기억 속에 허릿해질 때가 되면 그냥 없었던 사건으로 만들 그런 요량이 검찰 측에 보인다 이렇게 이제 소수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검순일 재판글에 김수남 여러분들 관련 건 뭐 이런 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부분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나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2개월 채 헛도는 50억 클럽 수사 검찰 능력도 의지도 의문이다 이걸 동아일보가 이제 7월 3일자 사슬로 내세웠는데 사실이다 검찰이 능력과 의지가 없다 무려 63%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35%입니다 1,7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형 해가지고 63% 정도가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다루었던 대법원 뿐만 아니고 검찰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뭐 어느 것 하나 이재명 사건이라든지 뭐 김남국 사건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실이 나온지가 지금 정권위 여러분들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 범죄 득표수 조작이 됐는데 일체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에 계신 분들은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것 같아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범죄가 혐의가 역력하게 보이더라도 그냥 이런저런 피로 때문에 그것을 덮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덮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오늘 동아일보가 다뤘는데 보니까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그런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을 두고 2021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을 처음 소환한 이후에 영장 청구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는데 1년 7개월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검찰이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도대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1년 7개월 정도 여러분들 끌고도 이 문제가 하나도 전진이 안 됐느냐 이런 그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루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50억 클럽이 여러분들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선거수사는 물론이고 50억 클럽 수사 가운데도 가장 쟁점 상황인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혹 충분한 여러분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판결료를 전후해가지고 8번 정도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고 그에게 여러분들 그런 기부금 같은 게 없으면 받기가 힘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권순일이 여러분들 뭐 석자교수로 딴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만배로부터 월급 받은 거 김만배가 여기저기 뭘 또 했습니까 법률신문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권순일 대법관님을 회장으로 만들겠다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에 김만배 씨가 직접 여러분들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책을 수기했던 전 검찰총장인 김수남 씨 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60%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저로서도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지만 이렇게 대법관하고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는 참 새삼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거죠 법 앞에 사람들이 평등하지도 않고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수사다운 수사 한 번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법리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빠삭한 그런 법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법기술자들에 맞서가지고 검찰이 그 많은 물량을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으면 과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실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한 분 말씀이 동아일보 사설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윤석열 검찰은 해체되어야 됩니다 50억 클럽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 검찰의 최고 고참들인데 자기들의 전직 고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러워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썩어빠진 검찰이 왜 필요합니까 힘 있는 범법자는 수사하지 못하고 약자만 괴롭히는 검찰이라면 당장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고생하는 검찰의 노고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꼬라지를 보면 이게 무슨 나라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고 특히 50억 클럽과 관련된 건 가운데서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이란 것은 반드시 뭡니까 그것은 밝혀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그걸 덮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악취가 덮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돌아간 걸 보니까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위나 아래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봐줄 수 있으면 봐주는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수사해야 되면 수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존경심이 어떻게 생기고 신뢰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일들 좀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모든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월 말에 나온 도덕놈들 오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어가지고 올해 여러분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의 책이 손을 보였습니다 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자제분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가장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밝힐 그런 의지가 전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그런 앞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정선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공정선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정상국가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